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이 숲속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놓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구했다. 그래, 멋지죠? 네. 여기가 내가 예전에 여기 왔었다고 했잖아. 여기 왔을 때 로씨랑 같이 여기를 보면서 야, 여기 나중에 숲속 콘서트 하면 좋겠다. 그게 1년 반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여기서. 지금 이게 또 직접 하게 된 거야. 아, 진짜. 아니, 로씨는 지금 곡 시어소 라이트예요? 저도 쓰고 항상 검사받고. 지금 또 다른 제자가 있는 거예요? 없어. 8명이 있었는데 얘한테만 집중해. 아, 네. 저거 키타 좀 들어봐. 지금 왜냐하면 너 키타 체크도 할 겸. 키타, 로씨 키타 올렸죠? 어. 로씨 키타 체크하고. 이제 본격적인 더 신선호쇼. 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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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멋있다. , 이렇게. 오. 진짜. I can't believe I can't take it Just leave me Every time I love you It's in and out of my life In and out, baby So tell me If you really love me It's in and out of my life Traveling crazy, baby Love never feels so good Wow Wow Yeah Wow